이스팅 뿌티 안녕하세요 뿌티입니다. 인사드릴까요? 김엄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니가 제일 지쳐 있으론은 Wanna try if it don't mind 둘이서 간 내 어디든 밤을 가줍지 잠시만요 MCC! 네? 벌써 드시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이거 진짜 힘든다 필요해요 물 더 많아 그곳을 향해 향해 Wherever you are 이리저리 튀다 정해진 모든 걸 해내도 하나도 웃음 안다고 또 원래 이리 두려워